에어컨 좀 킵시다 뭐해 뭐해 왜 던져 마스크를 에어컨? 에어컨 틀어줘? 이 닦았어? 이를 왜 닦아 이날 안 닦는거야 아 달인이세요? 덥지? 응 너무 더워 너 마신거 내가 사왔어 못한거 아니지? 먼저 먹어봐 이상한거지 이거? 새거야 너 생각해서 사온거야 맛있지? 안먹어 왜 안먹어 잘 먹을게요 나는 이거나 마셔야겠다 콜라 이 더위에 콜라 남자잖아 뭐야 가짜 커피를 왜 마셔 아니 아니 뭐하는거야 어머 어머 나 화나게 하려고 왔구나 뭐 무슨 일 있었어? 뭐해 괜찮아 근데 이거 좀 마실래? 아니 아니 내꺼 있어 여기 그래 여기 있잖아 이거 마셔 왜 콜라를 마셔 무슨 뭐 아 나 집에 갈래 빨면 되지 어떡하냐 거기 아니 빨면 돼 빨면 돼 빨면 돼 어 거기는 내가 못 닦아주겠다 하하하하 하동아 껌 씹을래? 아니야 괜찮아 이빨 닦았어 야 왜 껌 하나 씹어라 고마워 광내 양 씨 고마워 고마워 나도 껌 좀 씹어도 돼 응 뭐해 다 먹었어? 더러운 컨셉이야? 멋있잖아 아 치코 얘기야 뭐야 그거 덩어리 뭐야 멋있지 않아? 아 덩어리 뭐야 어디 갈까? 어디 갈래? 턱 빠지는 거 아니야? 턱 빠지는 거 아니야? 하동아 응 너 오늘 가고 싶은 데 있어? 말만 해 백석이 먹는 거 같아 하하하하 아오 아오 아 설마 뱉는 거야 남자가? 에이 설마 아 더워서 아 더워서 하하하하 더워 그래 남자다 완전 어 야 너 남자도 안 남자도 좋아한다면서? 완전 응 잠깐만 왜? 틀립 뺐어? 왜 아니 소야 뭐 영울 대세김질 하는 거 같아 껌 씹고 있잖아 껌 나는 나는 껌 씹고 있잖아 너 패틀라면서 먹으면 안 돼?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아밀라아제 있는 거야 하하하하 어? 잠깐만 나 전화 왔는데 전화 한 통만 봐도 되니? 응 여보세요 어 어 아이 왜 전화하고 그래 아니 나 지금 여자랑이 있어 끊어 아이씨 전화하고 있어 여자랑인데 누군데? 어떤 거잖아 이건 뭐지 어머 이번에 또 누구야 엄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내게 허세를 부리냐고 아 애들한테 전화하잖아 지금 아하 집에 가면은 엄마 막 이럴 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한테 용돈 주면서 그런 남대로 밖에 안 돼요? 응 아 깜짝아 아 침 나와 참 깜짝아 아니 오늘 뭐야 원래 거기 오리 백숙 예약했었는데 응 거기 예약이 꽉 찼어 지금 아 진짜? 그럼 못 가겠네? 그래서 옆집에 그 장어구이 먹으러 갈래? 장어? 어 장어 안 땡기는데 먹어야 돼? 그러면 응 삼겹살? 안 땡기는데 그러면 소갈비? 아니 안 땡겨 옆집 떡볶이 아 그라띠? 오빠 뭐 먹고 싶은데? 장게 썰 먹으러 가자 응 좋아 왜 깜짝 놀랐잖아 안전벨트 매주려고 그랬잖아 안전벨트 안전벨트 매주려고 그랬다고 깜짝 놀랐네 아 안전벨트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매주는데 야 왜 얼었어 야 안전.. 아니 아니 매너잖아 매너 이게 아 깜짝 놀랐네 안전벨트 매주려고 그랬는데 넌 참 아 근데 오빠 있잖아 깜빡이 좀 켜고 들어 봤는데 깜짝 깜짝 놀래 깜짝 깜짝 놀래 깜짝 깜짝 놀래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거울 좀 봐야겠군 나의 사람꺼 얼만데? 네 알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.. 어? 자세 보소? 뭐해.. 어? 왜? 아니야 반했어? 아니야 너 경고하는데 응 이런 모습에 반하지마 이런 모습에 반하지마 알았어 나 그럴 리 없어 맹사 그런 여자 난 싫어 알았어 알았어 나는 진짜 나는 내면을 보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지 응 그런 남자야 난 또 내면을 보는 이런 모습에 반하는 거 난 진짜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거는 정말 애기들이야 애기들 난 그런 남자야 알았어? 내면하면 나지 내면하면 하덩이지 너 내면이 왜? 말할 수 없어 왜.. 말할 수 없어 왜 말을 못해? 너 내면이 뭔데?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 어떡하냐 베려가지고 아 이거? 괜찮아 이거 하나 사면 되지 뭐 어디서 사 아니 알잖아 이거 15,000원인데 뭐 하나 사면 되지 뭐 명품이네 15,000원씩이나 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어차피 사면 돼 빨아도 안 지워질까봐 그러지 사면 돼 사면 돼 아 바지도 다 젖어가지고 아 이거 2만원 15,000원 15,000원 30,000원 아 잠깐만 나 전화할 때가 있어가지고 응 어 돼진아 어 나 15,000원만 이체 해줄 수 있어 어 안 돼? 나 좀 급한데 오늘까지만 안 돼? 10,000원만 나 5,000원 알았어 안 되겠다 빨아야겠다 패션은 패션 아니야? 패션이지 오 멋있네 어 나염 그거 같아 야 멋있다 어 사람들이 오히려 멋있다고 생각하겠다 그치 밑에 어떡하냐 밑에? 뒤집어 입으면 될 거 같아 아 이거 뒤집어 입으라고? 이걸 오케이 오케이 아 입으면 되지 뭐 남자 남자 아니냐 여자는 그러면 안 돼 남자는 뭐다? 남자는 자신감이다 아 아 존네 멋있는 거 같아 나 진짜 존네 멋있어 진심이야? 배 존네 꼬르르거린다 배고파? 어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진짜? 어 왜 살 빼려고? 아이고 살을 왜 빼냐 남자는 자신감이고 등치야 어 남자는 뭐다? 등치다 아니야 아니야 아 다시 다시 남자는 뭐다? 자신감이다 자신감이잖아 아 아 존네 멋있는 거 같아 아 나 존네 멋있어 멋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먼데서 알잖아 다음부터 안 와도 될 거 같아 많이 봤고 남자다운 거 알겠어 아 나 진짜 아 깜짝이야 나 진짜 아니 이게 매무새 매무새는 그래도 다듬어야지 아 미안해 여기 매너모습할래 보이거든 아 겨드랭이? 어 보이거든 진짜 겨드랭이 보였어? 어 남자 아니야 남자 질린다 진짜 너 질리니? 어 뭐해 진짜 아 남자 철 좀 들어 왜? 누가 좋아해 이런 걸 오빠 여자들이 하나도 안 좋아해 야 여자들이 다 좋아한다 했어 더러워 진짜 커뮤니티에서 다 봤어 후진할 때 이거랑 어 응? 후진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어 지갑을 왜 물어 무슨 김밥 먹는 거 같아 배고파? 이거 아니야? 진짜 질린다 아 나 악몽 꾸는 거 같아 지금 나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 질린다 오빠 커피를 잘 마셨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건물 지어도 되지 아 무슨 무슨 삼겹살이야 이거 놔 이거 삼겹살이야 먹어 아 이거는 갖고 다녀야 돼 아 뭐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나 그냥 갈게 아 미안해 아주 아우 질린다 진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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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